계속해서 저희가 사도행전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나누는 이유는 여름이면 단기선교와 농촌선교 봉사활동 등 우리가 선교에 대해서 많은 사역들이 이루어지는 계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얘기를 미리 안했더라고요 모르셨죠? 그래서 X1, X2 이렇게 되고 있는데 왜 오늘은 X3가 빠졌느냐 우리 안에도 X3부와 X4부가 없기 때문에 일부러 X3과 X4는 뺐습니다 그리고 다시 X5에 X5를 넣으려고 해요 뭔가 센스 있었죠? 우리가 계속해서 선교에 있어서 선교를 앞둔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준비를 해야 되고 우리가 어떠한 모습의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하는가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세 번째 이야기로써 우리가 선교에 앞서서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편견들 또 우리 안에 선을 긋고 서로의 갈등과 분열을 낳는 모습들을 우리가 경계하자 우리가 온전히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영국의 한 작은 마을에 살고 있는 베넷이라는 집안에 다섯 딸이 있었습니다 그 첫째 딸과 둘째 딸이 장성을 해서 결혼할 나이가 됩니다 첫째 딸의 이름이 바로 제인이고 이 제인이라는 자매는 마음이 착하고 내성적인 반면에 둘째 딸 엘리자베스는 그런 어떤 당시에 인습이나 풍습에 얽매이지 않고 굉장히 자유분방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래서 재치가 넘치고 밝고 매력적인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마을에 이 작은 영국의 마을에 빅리라는 멋진 청년이 이사를 오게 됩니다 제인이라는 사람이 이 빅리를 사랑하게 되지만 마음을 처음에는 고백하지 못하고 숨기게 돼요 그래서 사랑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 빅리라는 청년과 그의 친구 다하시라는 청년이 자유롭고 활발한 엘리자베스를 사랑하게 되었지만 이제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사랑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두 청년이 마을을 떠나게 돼요 그런데 그리고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서 결국에 그 이후에 신분격차를 비롯한 어떤 그런 장애들이 있었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다하시라는 사람이 엘리자베스에게 청혼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 남자가 굉장히 오만하고 교만하고 좀 그런 사람일 것이다 라는 어떤 자신만의 선입견이 있어서 이런 청혼을 구애를 거절을 하게 돼요 그렇지만 다른 남자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면서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아 이 사람에 대한 첫인상이 중요한 게 아니었구나 내가 이 남자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이것이 편견일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다시 보니까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을 다시 보니까 이 다하시라는 사람을 다시 보니까 너그럽고 사려깊은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서 자신의 편견을 고치기로 합니다 그래서 그 빅리하고 제인의 사랑이 이루어지고 그 다하시랑 엘리자베스의 사랑이 이루어져서 또 이렇게 사랑이 이루어졌다라는 그런 해피엔딩으로 끝이 나는 이 이야기 소설 오만과 편견의 줄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이들이 서로 만나게 되고 호감을 갖게 되고 그리고 청혼의 과정을 거쳐서 결혼에 이르게 되는 그 일련의 과정을 다룬 어떤 연애물 로맨스 그런 소설에 대한 어떤 효식격이 되는 그런 소설 제인 오스틴의 소설 오만과 편견의 줄거리인데요 제인 오스틴은 1775년에 태어났고 그가 이제 이후에 책을 쓰게 됐으니까 영국 스티븐턴 교구의 목사의 딸로 태어나서 이제 자라났다고 합니다 근데 이 책이 출간된 거는 그러니까 1800년대 세기로 따지면 19세기 초반이었어요 당시에 시대의 인식을 고려를 우리가 해본다면 이 책에는 결혼을 할 때 집안과 집안의 짝지어주는 사람끼리 결혼이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또는 어떤 외모나 물질적인 부분보다도 결혼 당사자들 간의 애정이 그 결혼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일 수 있다 라는 어떤 당시의 개념으로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그런 내용들도 볼 수가 있는 그런 소설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런 책을 봤을 때 말하고자 하는 주제는 어떤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에 대해서 또 우리가 오만할 수 있는 교만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책일 것 같아요 근데 많은 시간이 흘러서 이 책은 19세기 책인데 2022년을 살고 있는 우리이지만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이지만 또 이 소설의 배경이 되는 곳은 유럽 영국 유럽이지만 또 우리는 동양의 한국을 살고 있지만 항상 우리는 저마다의 편견을 시대가 아무리 흘러든 장소가 아무리 바뀌든 우리는 항상 저마다의 편견과 나만의 교만들을 갖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던가요 이 시대를 불문하고 장소를 불문하고 사람들에게 있는 그런 오만한 부분들 또 편견을 갖고 있는 부분들은 참 그 꼭대기가 어렵고 사라지기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편견을 갖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편견으로 인한 차별들에 의해서 배제되어지기도 하고 또 피해를 받기도 하며 고통당하고 슬퍼하고 아파하기도 합니다 서로의 계급을 나누고 줄을 세우고 편을 가르고 그런 것들이 만연한 세상을 우리가 오늘 제목처럼 오만과 편견의 시대라고 했을 때 인류 역사상 오만과 편견의 시대가 아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시기가 잠깐이라도 있을까요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고 나오면서부터 지금까지 어쩌면 만약에 오만과 편견의 시대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역사는 계속해서 오만과 편견의 시대이지 않을까 그 시대는 아직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양반과 천민과도 같은 계급은 형식적으로는 없어졌지만 법률적으로는 없어졌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다른 부분들로 인해서 마치 계급처럼 계층이 나눠져 있고 서로가 서로를 편을 나누고 무시하고 배제하고 차별하고 있지 않던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 사도행전 10장 말씀에 등장하는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사도행전이 배경으로 하고 있는 1세기는요 이 오스틴의 소설이 담고 있는 시대상이라든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와 비교했을 때는 더 심하면 심했지 결코 덜하지 않은 그런 오만과 편견의 시대였습니다 2000년도 더 된 그런 시기였으니까요 이 사도행전 10장에 등장하는 이 고넬료라는 사람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 즉 로마 군단의 장교는 성경적으로 우리 기독교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성경에 적어도 성경의 언급에 기반했을 때 이방인 최초로 개종한 사람입니다 이방인 최초로 개종한 사람이고 또 무엇을 받았죠? 이방인 최초로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 최초의 개종자여 이방인 최초의 세례자 기존에 이전까지는 이사람 이전까지는 유대인들의 종교였던 그저 유대인들의 복음이었던 것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진리가 그 기독교라는 것이 이제 시작되고 이방인들에게 확대가 된 그 시작점 그 사람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이고 어떠한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 이스라엘 사람 아니죠? 유대인 아니죠? 우리는 어떠한 의미에서 영적으로 모두 그 고넬료, 영적인 고넬료들 있잖아요 이방인으로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러니까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매우 성경 역사에서 중요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유대교를 덮고 있었던 그 차별과 편견이라는 덮개가 거쳐지고 그런 덮여져 있던 것이 거둬진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만물을 대상으로 하는 그 사랑이 그 차별 없는 사랑이 그 사랑은 원래 계속해서 변함없이 우리 모두를 사랑하고 있었지만 비로소 우리 세상 가운데 그것이 실현되기 시작한 사건이니까요 이러한 사건들을 계기로 드디어 우리 가운데 그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한 것이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느 나라 사람이셨나요? 유대인이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다위에서의 자손이었고 그래서 주님의 가르침은 유대교적인 관점 안에서 해석이 되었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하는 듣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복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요 제자들이 이해했던 구원가는 어디까지나 자기 자신들 유대인들에 대한 구원이었어요 뭐 적이 어딘가에 알지도 못한 어떤 나라의 인종도 다르고 국적도 다른 사람들을 향한 구원이 아니라 자기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 보면은 그런데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제 어떠한 소식을 듣게 되냐면 이런 고넬료를 비롯해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들에겐 엄청난 충격이자 되게 놀라운 소식이었어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다니 아니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전해지는 것인가? 라는 놀라움과 궁금증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 앞에 서서 자신이 겪었던 그 체험적인 간증을 설명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본문처럼 자신이 환상 가운데 이것을 보게 되었고 정말로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가 나에게 찾아왔고 그래서 내가 그 초청에 응답하여서 그의 집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했더니 그들이 주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더라 나의 복음을 받아들이더라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도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따로 있는 제자들이 아 이방인들도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구나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주어지는 생명의 대상이 되는군요 하면서 이제부터 인식이 바뀌게 되고 그들의 선교의 방향이 이제 확장이 되게 되는 것이죠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전환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사건들이 없었다면 그리고 이러한 인식의 변화가 없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불가능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만 이스라엘 사람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것이라고 있는 것이잖아요 만약에 이러한 사건은 없었다면 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이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데 있어서 우리가 우리의 인종이 중요하던가요 우리의 국적이 중요하던가요 우리의 나이와 우리의 경제적인 상황이 중요하던가요 우리의 학식이나 학벌이나 어느 대학을 나왔고 어느 직장에 다니고 있느냐가 중요하던가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믿기만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어떠한 배경과 어떠한 시간을 살아왔든지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 오직 믿음 하나로 믿기만 한다면 모두 다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 그 놀라운 변화, 그 놀라운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0장과 11장에 나타나 있는 사건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겐 당연한 것처럼 보여줘도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오 사소한 것처럼 보여줘도 이것은 정말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사건이었어요 그 다음 다시 돌아가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다니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이 교회에 그 기반이 되는 이 태동하고 탄생하게 된 핵심 가치가 그러면 무엇이겠습니까 이방인들에게 선교가 길이 열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수 있었던 것 그것이 핵심 가치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다른 말로 바꿔본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의 이 교회의 가장 핵심된 가치는 바로 차별이 없는 것 편견이 없는 것 선이 그어져 있지 않은 것 벽이 낮은 것 누구나 올 수 있고 어떤 누구도 배제시키지 않는 것이 아닐까요 그것이 핵심 가치였습니다 교회라는 곳은 초대 교회 시대를 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교회라는 곳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이든 다니고 있지 않는 사람이든 그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교회라는 곳은 차별이 없는 곳 하나 되기 위해 애쓰는 곳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연합하는 곳에 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믿고 있는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떻던가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속해 있는 공동체의 모습 안에 그런 가치가 계속해서 잘 뿌리내려져 있던가요? 우리는 너무나도 차별적이고 편견이 많은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오망과 편견은 심지어 우리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심지어 같이 섬기면서 사약을 하고 선교를 가면서도 너무나도 부딪히게 되고 싸우게 되고 아! 다시는 저 사람과 하지 않는다 아! 다시한 저 사람이 가면 나는 가지 않는다 아! 괜히 이번에 괜히 이런 사역을 통해서 선교를 통해서 상처만 받았다 남는 것이 없다 하면서 너무나도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지 않던가요? 정말로 하나 되는 모습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하고 갈라지거나 분열되거나 서로의 차이만을 확인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것은 안타까운 일이오 우리가 다시 교회의 원래 가치 원래의 모습을 회복해야만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를 아무리 잘해도 농촌 선교 봉사활동을 아무리 잘 준비해도 우리 안에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 우리 안에 여전히 선이 남아있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보시기에 결코 아름답고 합당한 모습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첫째도 둘째도 그리고 처음도 마지막도 한 가지 만을 위해서 달려가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 되는 것을 바라보며 달려가야 합니다 연합하는 것을 바라보며 달려가야 해요 저와 여러분이 이 가운데 농촌 선교 봉사활동 이번에 너무나도 많은 지체들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백여명의 우리 지체들과 교육자들과 관사님들, 집사님들이 함께 가시게 되는데 그 백명이 아무리 멋진 사역을 많이 하고 페인트를 아무리 틈나지 않게 잘 칠하고 어르신들의 미소가 넘쳐나는 마을 사역을 마을 잔치를 아무리 잘 해드릴지언정 우리가 한마음 한듯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 안에 여전히 편이 갈라지고 분열이 생겨나고 우리 안에 편이 나눠져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가슴 아픈 모습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초대교회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내 자신의 교만한 부분들 또 내가 갖고 있을 수 있는 편견들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편견에 대해서 또 우리가 하나 되는 것에 대해서 날마다 말씀을 나눌 때면 여러분들의 표정에 이미 물음표가 뜨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러면 덮어놓고 잘못된 것도 괜찮다고 하라는 것인가 틀린 것을 틀렸다고 말하면 안 되는 것인가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차원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윤리적인 판단이나 이성적인 사고를 하지 말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된 목적이 무엇인가를 한번 같이 바라보자는 것이죠 분명히 사역을 하다 보면 또는 같이 지내다 보면 실수하고 틀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무조건 잘됐다 아무 문제가 없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중요한 것은 어떠한 관점으로 서로를 바라봐야 하는가 그것을 잠깐 나누자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먼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오늘 베드로가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 들려주셨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괜찮다 하신 것을 너가 속되다 하지 말아라 너가 더럽다 하지 말아라 너가 틀렸다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위에 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위에 두기보다는 우리가 위에 가 있을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순위 경쟁의 계단에 놓는 것을 너무나도 자주 반복하죠 내가 쟤보다는 낫다 내가 쟤보다는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들로 우리를 그 순서 위에 우리를 그 위에 놓을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위에 있어야 되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면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판단을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모든 질서와 심판과 공의를 맡겨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사랑한다 하신 것을 우리가 잘못됐다 밉다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환상 가운데 너무나도 더러운 모습들 평소에 베드로가 먹을 수 없는 도저히 그런 것들로 보여지는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지체들을 보거나 다른 모습을 봤을 때 이해되지 않고 내 눈에는 절대 저게 옳다고 할 수 없다 저것은 절대로 잘됐다 할 수 없다 할 만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보이겠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우리가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주인 우리 모든 사역과 우리 모든 모임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서 모임을 하든 셀 모임을 하든 내 생각과 다른 경우들이 많이 나오고 우리 안에서 서로 다른 차이점 때문에 너무나도 어려움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이 셀 모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이 부서 모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우리 안미 선교회, 우리 농촌 선교 봉사활동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옆 사람을 바라볼 때 차이를 집중해서 바라보는 관점이 아니라 공통점을 찾아가기 위한 관점으로 서로를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른 점이 얼마나 찾아보면 많을까요? 저는 일단 그렇게 잘생기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다 잘생기고 예쁘시잖아요 그리고 저는 안경을 썼죠 근데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안경을 쓰지 않은 분들도 많고 저는 머리가 그렇게 길지 않은데 머리가 긴 분도 있고요 저는 뭐 이렇고 이렇고 차이점을 찾기 시작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오히려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본다면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은 모두 눈이 다 두 개씩 있고 코가 하나가 있고 입술이 하나 있죠 그런 의미에서는 다 똑같습니다 서로를 바라볼 때 차이점을 중심으로 바라보느냐 공통점을 중심으로 바라보느냐는 엄청난 차이를 낳기 시작합니다 사역을 같이 하면서 또는 교회에서 공동체의 시간을 같이 보내면서 우리가 공통점을 같이 찾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시선과 차이점에 집중하는 시선은 엄청난 결과를 차이를 가져옵니다 셀 모임에 모였을 때 셀 모임의 분위기가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 것만 같고 이 셀은 왠지 다른 셀에 비해서 재미가 없는 것 같고 뭔가 유익하지 않은 것 같을 때 그럴 때 이렇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쟤도 나도 다 셀 모임 좋아서 와 있는데 이 셀 모임 그래도 성경 나누고 또 삶을 나누기 위해서 와 있는 곳인데 저 지체와 나의 지체에 방향성의 공통점에 좀 집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암미 선교를 가도 계획적인 지체가 있고요 즉흥적인 지체가 있고 감정적인 지체가 있으며 사고형인 지체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부딪혀 보다 보면 너무나도 다르고 어려운 것들이 많이 생길 텐데 그럴 때 저 지체도 나도 그래도 이 땅까지 선교하고 싶어서 이곳에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고 싶어서 왔는데 그 목적과 동기의 공통점에 집중해 본다면 조금 다른 부분들, 차이점들에 대해서 조금은 한번 참게 되고 조금 더 너그러워질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부서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서 모임을 함께 하다 보면 너무나도 많은 가치들이 부딪히고 방향성이 다른 것을 느끼게 되는데요 한 가지 마음은 확실하겠죠 너도 나도 X1부를 사랑해 너도 나도 X2부가 잘 됐으면 좋겠잖아 너도 나도 X5부가 소중하고 너도 나도 브릿지가 최고야 그렇게 모두 다 같은 공통점,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한번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차이점에 집중하기보다 서로의 공통점에 집중하며 하나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번 여름 농촌 선교 봉사활동을 나아가면서 각 팀별 모임이 있습니다 팀 안에서도 하고자 하는 방향과 스타일이 너무나도 다를 텐데요 그럴 때 우리가 한 가지 그 방향성과 공통점에 집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도 나도 이번 농촌 선교 봉사활동 이런 마음으로 왔잖아 하느님을 사랑하고 선교하기 위해서 왔잖아 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독려해 주고 서로의 공통점에 집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은 내 스스로를 바라볼 때입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는 옆 지체를 향해서는 매우 형평성 있게 또 공평하게 대하는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참 우리가 좀 성숙하고 또 깊은 지체들이 많아서 오히려 다른 지체들에 대해서 편견 없이 바라보고 노력하려고 하고 또 사랑의 눈길로 바라봐 주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와 여러분이 놓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대상은 여러분들 스스로인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굉장히 편견을 많이 갖고 바라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한계를 갖고 바라보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해주신 모두 하나님께서 소중하다고 해주신 분들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다른 누군가가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셨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갖고 있는 한계와 편견을 좀 뛰어넘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것이 안되고 이게 부족하고 이게 잘못되어 있고 라고 나 자신을 바라보기보다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정말 소중한 관점으로 바라봐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것을 늘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그것을 품고 옆 사람을 바라봤을 때도 이 지체 역시 하나님의 소중한 계획과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겨있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편견을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방심을 하게 되고 조금만 눈을 조금만 딴 데로 돌리다 보면 어느새 알게 모르게 편견에 대한 시선이 나를 사로잡고 있더라고요 저도 부끄럽지만 참 지체들 한 분 한 분을 대할 때 정말로 아무런 편견 없이 아무런 선입견 없이 대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날마다 실감하는 것 같습니다 알게 모르게 툭 그런 말이 튀어나올 때마다 스스로 깜짝깜짝 놀래요 아 내가 이렇게 지체들에 대해서 선입견을 갖고 있구나 내가 지체들 가운데 이렇게 차이를 또 둘 수가 있겠구나 하는 날마다 경각심을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농촌 선교 봉사활동이 정말 한 달 남았습니다 저는 농촌 선교 봉사활동이 신청한 지체들만 가는 선교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가는 지체들과 보내는 지체들이 있을 뿐 우리 모두가 농촌 선교 봉사활동을 함께 준비하는 지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농촌 선교 봉사활동 가는 팀 안에 어떠한 편견이나 어떤 교만도 자리 잡지 않고 서로를 향한 너그러운 마음과 서로를 귀하게 여겨주는 그런 하나님의 관점만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농촌 선교 봉사활동 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가게 될 안미 유럽 선교와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어떠한 편견이나 그런 나 자신의 교만들도 내려놓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어떠한 인종이나 어떠한 신분이나 어떠한 다른 조건들로 우리를 편가르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공평하게 또 동등하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 또한 그러한 공평하며 그러한 차별 없는 사랑을 닮은 자들답게 우리 또한 세상 가운데 그런 교만과 차별들을 내려놓고 주변 사람들을 대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사역 가운데 두렵습니다 우리 안에 정말 나누어지고 서로가 서로를 정죄하는 일들이 날마다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연약함마저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 모든 선교의 안미와 농촌 선교 봉사활동과 모든 사역들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모든 편견들 선을 긋는 것들 없어지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 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